슬래시 사진 등호 mbc 기분 좋은 날 방송화면 캡처 배우 주진모의 열애 상대가 민혜연 전문의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가운데 그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소속사 하이브라더스 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주진모는 일반인 여자친구와 열애 중이다. 관계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가운데 최근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주진모의 연인은 10살 연하의 서울대 의대 출신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방송에도 종종 얼굴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매체는 주진모의 열애 상대가 민혜연 전문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상대가 일반인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주진모의 여자친구라고 알려진 민혜연 전문의는 mbc 기분 좋은 날 sbs 좋은 아침 온스타일 바디 액추얼리 채널A 나는 몸신이다 등의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다. 현재는 피부와 비만관리 전문병원 소요클리닉에 재직 중이다. 한편 주진모는 1999년 영화 댄스댄스를 통해 데뷔했으며 영화 민혜연은 괴로워, 쌍화점, 친구 이브나 드라마 기황후 등에 출연했다. 오는 2월에는 황후의 품격 후속으로 방송되는 sbs 새 수목 드라마 비기스에 출연한다.